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자녀가 있는 집은 요즘 몇십만 원씩 하는 교복값이 부담입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교복값을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이 내용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신입생 교복 세트입니다. 모두 다 해서 42만 원 정도 나왔는데 교복 무상 지원 혜택을 받고도 20만 원 넘는 돈을 따로 내야 합니다. 무상 지원은 학기 중에 서너 번 입을까 한 정식 교복만 해당할 뿐 학생들이 주로 입는 생활복과 체육복은 빠져 있습니다. 후드 달린 생활복은 6만 원, 체육복은 7만 8천 원. 비싼 값에 비해 옷감이나 질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세일하는 가격에 사죠. 후드도 마찬가지로 이걸 6만 원씩은 안 사죠. 생활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무상인 줄 알았던 교복의 추가 지출은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무상 지원 범위를 정식 교복으로 한정하다 보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규정을 고쳐서라도 필요한 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많은 세금을 투입한 만큼 학부모 부담을 제대로 덜어줄 수 있는 꼼꼼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SBS 김현우입니다.